네 안녕하세요. BH3 차이보의 영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 곰카치치 사전거 다 읽고 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 너무 그거 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말고 김치찌개도 먹어요? 제 밥까지 드세요. 밥도 먹어요. 된장찌개만 있으면 동화. 지금 하는 이런 가면들을 잘 캡처해 주셨다가 라이브 종료하고 이렇게 가면? 벌써 반 다 깠어요. 근데 아우 어? 그 귤이 지금 최대한 몇 개 있어요? 귤이 다 귤이 많은 거야? 하나 둘 셋 아 똑같아. 팬분들 이제 딱 반응. 너네는 반응이.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나 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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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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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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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몰수 아직 안은 말은 마치고 싶어. 마치고 싶어. 말은 마치고 싶어. 너 혼자 조회하게 해주세요. 또 주의한 목적이... 행복하다. 음. 하얀이. 여기에요? 여기 있다. 오. 뭐요? 야. 제가 소환했어요. 소환했어요? 가위? 나 마법 한 번만 보여줘. 안내준다 너 이제 마법정보에다 연락 온거야 너 정보에다 연락 온거야 너 원래 이렇게 인간세계에서 마법을 안 돼 아 달리엘 렉스 있어 달리엘 렉스 있어 달리엘 렉스 생일 축 like 이 이 렉스 설렘에 비해했지 너 소우 프리티 터블리 더워 이거 여기서 햄버거를 만들었지 모르겠는데 햄버거를 한 입 하면 하트가 될 것 같은데? 다같이 십다기 십 2살때부터 나 신내림 받았잖아 2살때부터 나 신내림 이렇게 하고? 2살때부터 나 신내림 2살때부터 나 신내림 저는 햇피타이저를 조금만 먹고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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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아아 끝나요 한말 파티를 집에서 가족끼리 익목하게 제가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 참집 말고 영상 봐도 돼요 영상 보면 돼요 3살때부터 다 빌었다 작사가입니다 2살때부터 저는 긴장을 안하는 줄 알았는데 2살때부터 진짜 아, 진짜 진짜 칠칠이 맞아서 나 진짜 어떡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거를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 진짜 어떡해 나 진짜 I'm sorry 나 진짜 oh my god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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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리 없던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내가 받는 거를 조금 주워볼게 종이 거 주워 아니 우리 이거 끝나고 좋다 끝나고 이거 들어봐 여기 것만 여기 것만 진짜로 해줘 내가 할게 진짜 oh my god 내가 받고 있을게 이걸로 받자 이게 넓으니까 어때? 아니야? 어머어머 포기 포기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야 이거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게 올라가야 돼요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죠 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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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잠시만요. 아까 무대할 때 조금 울컥했는데 눈물이 약간. 그 팬사인회가. 우리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셔서 다 알아보셔서. 네. 제일 똑똑하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우리 예쁘게 셀카 해 주시고. 아 셀카 해. 딸기를 많이 먹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 딸기를 진짜. 사실 저희 여기가 조금 서울이어서. 모든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서울은 과일이 비싸. 강남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본가에서 지낼 때는. 되게 집 앞에서 과일가게에서 싸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과일가게 먹어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과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아니 Harper의 강남주 진출. 그러면 누구와 그래서 잘ING? 이러다 반하겠어 네가 예뻐 보이잖아. 우우우우우우우우. 이러다 케락했어 사랑하고 싶어잖아. 이거 좋아? 뭐야? 얼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도현이가 저한테 조용히 하래요. 요즘 저 괴롭혀요. 안 나와! 저 괴롭혀요. 반면 제가 부른 거는 도현이니까 였습니다. 둘 셋 넷 다 여기 있고 아니 도현이가 도현이가 안 보인다. 잘 보인다. 저 별빛 아름다운 밤 설렘에 심장은 없는 날 살려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저희의 등장으로 진짜 잘 띠미 잘 띠미 잘 띠미 잘 띠미 잘 띠미 잘 띠 잘 띠미 한 번 더 만들어 아직 그냥 잘 띠 역시